안녕하세요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 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저희 집에서만 찍었는데 오늘도 저희 집에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찍으려는 의도는 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휴 때 쉬었죠 4일 동안 저도 지금 일부러 라켓을 안 만지고 오늘 오래간만에 라켓을 만졌는데 좀 감이 조금 새롭죠 저희들이 뭐 금 토 일 월 4일 정도 췄는데 4일 동안 라켓을 저희처럼 안 만지고 막상 내일 아침에 이제 내일부터 볼을 좀 저는 따로 직업이 직업인제라 라켓을 만지고 치는데 이렇게 감을 매일 연습할 때는 감각이 좋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같은 폼을 치더라도 좀 오랜만에 치면 감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연휴 때 특히 이렇게 길게 뭐 연휴 때든 또 뭐 일이 있어서 시든 뭐 출장 가서든 여러가지 뭐 아파서 시든 그래서 라켓을 잡거나 이렇게 숙연습을 대충 손으로도 해도 감각이 좋아지니까 요즘 명줌에 두시고 라켓을 두고 있으면은 실력이 좋아진다 특히 이런 연휴 때 내가 락볼을 안 치고 그냥 쉬는 것보다는 집에서 간단하게 쟤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에 앉았을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제가 요번을 잡아드릴께 두가지 설명 드릴건데 중심이동이라고 설명 드릴거고 하나는 각도라고 설명 드릴건데 첫번째로 중심이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렇게 서서 섰을 수 있죠 가스를 잡은 상태에서 이런 연습을 하고 뭐 연습할 수 있지만 이게 중심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중심이동을 따로 못하겠죠 멈춰 있을 거니까 제가 요번에는 이 발을 까치발 들고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 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후핸드를 칠 때 이렇게 제가 지금 발에는 하체에 있는 힘을 떼고 있을건데 지금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위에는 상체는 똑같이 잡아드릴건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일부러 다리가 힘을 주지 않아도 내가 일부러 중심이동을 안해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서서 있을 때는 기본 자세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팔이 아니라 발을 중심을 쓴 다음에 중심이동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가만히 발에 붙여도 움직이겠죠 뭐 붙이든 까치발이든 저도 편하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죠 내 팔을 움직이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 내가 이 상체만 써도 밑에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몸을 쓰라고 써서 같이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반대로 급할 때는 팔만 쳐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가 따로 일부러 힘을 줘보겠습니다 멈춰 있지 않죠 아니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두 손을 잡든 내가 팔만 쳐서 이 팔만 치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을 빼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아 이렇게 중심이동이 되는구나 아셨죠? 드라이브 때도 하면 더 되겠죠? 여러분들 날짜 올라와서 같이 또 중심이동이 되는 거고 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 칠 때는 준비할 때 이렇게 제가 일부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손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걸 쳐다보면은 같이 이동이 되겠죠? 옆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큰 거 할 수도 있지만 작은 백핸드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 그래서 포핸드를 칠 때랑 백핸드 칠 때랑 이렇게 모습이 움직이죠 이렇게만 해도 그러면 내가 중심이동을 따로 안 해도 위에만 치면은 내가 따로 올 수 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은 내 칠 때 서서 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내가 칠 때 미리 먼저 움직여도 되고 이 상태 잡아주면은 움직여서 칠 수도 있고 그래서 힘을 꽉 주고 이렇게 팔만 차는 게 아니라 살짝만 움직여주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면은 백을 치든 프레인을 치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명심해 두시고 중심이동은 내가 일부러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힘을 빼도 알아서 움직일 수 있구나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포핸드 칠 때 여러분들이 가끔씩 네트에 걸리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이 직선 대각선 방향일 경우에 좀 미들 쪽이나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감아치는 형향, 버릇이 있고 있을 때 또 이렇게 돌려치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처음 쳐볼 때 우리가 대각선 방향이죠 탁구대가 있으면 있으면 물가 칠 때 기본적으로 포핸드 쪽은 서로 대각선 방향에서 오른손 잡일 경우에, 같은 오른손 잡일 경우에 대각선 방향이 칠 경우에 맞을 때 이런 빨간색 면이 내가 보는 곳을 대각선 방향을 봐서 이런 모습을 나와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뺐을 때 제가 옆을 빼라고 하고 칠 때 볼에 올던 기다렸다가 치라고 하는데 이때 라켓의 앞의 기준이 직선 곳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니까 이 점을 모르고 앞에 기준을 뺐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라켓 면이 앞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볼이 원하는 곳이 안 가고 볼이 숙여져서 걸리게 됐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맞는 곳은 항상 대각선 방향 볼이 불어 내가 직선 곳을 보낼 때는 열어놓고 좀 더 뺐다가 맞춰서 또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 기본 각도가 대각선 방향인 기본 각도가 이 곳을 이 면이 앞을 봐야겠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기준은 그럼 대각선 방향도 될 수 있고 중간 미덜도 있고 직선 곳에도 있겠죠 이 점을 기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럼 기본 각도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빨간색 면은 그쪽을 봐야 된다 까지는 게 아니라 맞는 순간은 앞을 봐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백도 마찬가지로 칠 때 준비할 때는 안쪽이 될 수 있겠지만 칠 때만큼은 그쪽을 봐야겠죠 뺐을 때 맞을 때 뺐을 때 맞을 때 이 모습이 틀리는 거니까 대각선 방향에 삭구대가 있으니까 내가 방향을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뺐을 때 이 각을 똑같이 유지해서 치는 게 아니라 맞을 때는 당연히 주고 싶은 대각선 방향 지금 정면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이랑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다르겠죠 마친 다음에 끝스윙은 빠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빠질 수 있지만 맞는 곳이 대각선 방향이다 이 점을 봤습니다 칠 때 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일단 커트 같은 경우는 칠 때 볼이 세우면 안 되겠죠 그냥 커트 볼인데 세워서 치면은 당연히 볼이 걸리겠고 그래서 칠 때 처음에 반을 눕혀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할 때도 마칠 때 내가 너무 눕혀서 치면 뜨니까 뜨다 보면은 아까는 세워서 볼을 파다 보면은 볼이 적절하게 볼이 떠서 대화하는 거고 이때 마찬가지로 칠 때 맞는 방향을 이쪽 감다가 볼을 딴 데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순간을 항상 보는 맞는 순간이 어디인지 내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순간에 맞을 때 어디를 보고 대각선 방향을 보고 줄 건지 직선 코스를 보고 줄 건지 앞에서 백을 보면은 직선 코스를 줄 건지 대각선 방향을 보고 줄 건지 그래서 칠 때 이 방향을 미리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모르시고 정타가 아니라 빗맞아지면은 내가 후엔데를 백을 치든 커트를 대든 빗맞으면 내가 치는 힘보다는 좀 약한 힘이 돼서 내가 볼이 저항성이 떨어지고 내가 그만큼 더 큰 힘이 들어가서 다음 준비가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심 이동이랑 어떤 정타가 어디인지 알고 나서 쳐야지 되는데 이 동작들을 저는 많이 연습을 해서 좀 이해 됐고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칠 때 내가 이렇게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 보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칠 때 한번 팔만 쳤을 때 이 중심이 움직이는지 그 각도가 내가 주고 싶은 곳이 어디로 가서 잘 가는지 내가 백스윙이랑 크루스윙도 중요하지만 맞을 때 어디 보고 타점이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골라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이 기본 타점일 경우에 대각선 방향이면 대각선 방향으로 맞추고 스윙을 하는지 직선 방향이면 직선을 맞고 가는지 백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보여줄 건지 직선으로 줄 건지 직선 줄 때도 중심이 알아서 움직이는지 따라 움직이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거울 보고 많이 연습을 하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물을 보고 하는 거니까 여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쉬는 4일 동안 쉬고 주말에도 만약에 저희 수업이 화목 수업일 경우에 뭐 아예 안 치면 금, 토, 일, 월 또 4일 쉬겠죠 4일 쉬고 5일째 와서 레슨만 받는 것도 있고 또 월수일 경우에는 목, 금, 토, 일, 월 또 4일 또 4일 동안 쉬는 거니까 이렇게 4일 동안에 아예 볼을 안 만지고 라켓을 안 만지고 바로 레슨만 받고 하는 것보다 월수든 화목이든 그 레슨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에도 혹시 못 올 경우에 많이 와서 매일 치시면 좋은데 못 올 경우에는 이렇게 집에서라도 이렇게 앉아서 연습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면은 유지 정도 내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고 유지나 더 좋아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니까 요점을 명심해 두시면은 좀 더 지금보다 더 더 칠 때는 더 재미있고 또 실력 면에서도 확실히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탁구닥터 탁구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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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